1단계 제시어 공개해주세요. 시옷, 피읍, 기역입니다. 푸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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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금지! 상표 금지! 아, 그건 네 글자잖아요. 네네. 자, 세 글자. 어, 그럼 이제 은광, 은광! 은광, 은광! 은광! 쇼핑관! 쇼핑관! 오케이. 자, 수진. 상품권. 상품권 정답. 정답. 푸니엘, 푸니엘, 푸니엘. 어, 푸니엘. 신푸니엘 고! 신푸니엘 고! 자, 세 글자입니다, 푸니엘. 시옷, 피읍, 기역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입니다. 이게 줄임말이 아니라. 아, 그래요? 그런데 좋아요. 이런 도전 좋습니다. 아이고, 여름에 굉장히 많이 쓰는. 아, 고기! 아, 고기! 선풍기! 정답! 네, 정답. 아, 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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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 자, 예은. 수평개? 수평개 있지. 있지 않아요? 수평개, 정답! 아, 예은. 자, 여러분들 두 자리 남았습니다, 두 자리. 자, 힌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잠실. 자, 강남 옆에. 자, 강남 옆에. 어, 푸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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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금지. 신푸니엘 고! 세 글자 단어입니다. 이게 줄임말이 아니라. 세 글자. 어, 푸니엘. 푸니엘. 송파구. 송파구, 정답! 송파구. 송파구, 정답! 송파구, 정답! 야, 송파구. 자, 이제 한 자리 남았습니다, 한 자리 남았어요. 자, 또 힌트 하나 드립니다. 우기. 정답 뭐였죠? 선풍기. 자, 요즘 작은 이것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작은 선풍기? 어, 나 뭔지 알 것 같아. 언니, 이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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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풍기? 뭐라고요? 손풍기. 정답! 와! 자, 키로! 유토! 펜터비에서 2명! 탈락! 자, 2단계 역시나 2명이 탈락합니다. 자, 2단계 제시어 주세요! 푸니엘 푸니엘! 푸니엘 푸니엘! 우, 아, 이응! 우왕! 푸니엘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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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정답! 자, 우기! 은광 우광! 자, 은광! 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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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호! 없습니다. 두탕이, 한탕 두탕이 없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수진! 어, 수진! 자, 수진! 어, 수진! 군항! 어, 수진! 군항! 군항! 정답! 은광! 분탕! 분탕! 정답! 예은 예은! 예은 예은 예은! 자, 예은!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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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자, 이렇게 되면 우기 손 탈락! 오! 네!